귀엽네요, 귀엽다. 명아 아무랏도 귀엽다 가버려. 명아 아무랏도 귀엽다 가버려. 명아 아무랏도 귀엽다 가버려. 이제 준비해요. 이거 땡기는 거 같을게요. 제가 땡기는 거예요? 어떤 걸 땡겨요? 갈게요. 이제 나오네요. 뽕이야! 안 무서워요? 하나! 둘! 셋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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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이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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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오! 오! 이거 땡기면 선포할 수 있어요. 선포 좋아하셔. 약간 대포 쏘는 거 같아. 느낌이 엄청 좋은데요? 아니요. 흥분했어, 흥분했어. 아, 쌀 좋다. 오! 소신이 된 거 같아. 네. 사장님, 이것도 이쪽에 튀겨봐도 돼요? 노란색. 경선. 이거 갖고 올까요? 사장님, 이거요? 예, 예, 예. 이 기계만 있으면 저는 어디서 공화조차는 안 할 수 있어요. 아, 진짜? 저 되게 잘하는 거예요? 네, 한 70점 정도. 70점이요? 100점 없었어요, 이제까지요? 70점이 최고 점수였어요? 저 최고 점수 받은 거예요? 대박. 하나, 하나. 으악! 오! 경광적인 맛인데. 되게 재밌어 하는데. 재밌어, 재밌어. 이게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. 적성에 맞네. 느낌이 엄청 좋은데요? 되게 표정이 틀려. 운전하는 거. 맞아요, 그렇지. 그런 느낌이 오지. 네, 맞아. 손맛이 있네. 사실 이 과정 중에 이거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. 땡길 때 하고, 끄작업 낼 때 하고. 끄작업 낼 때 하고? 끄작업 낼 때 하고? 돈 받을 때 하고. 돈 받을 때 하고 생긴. 현찰 박치기. 아, 현찰. 현찰 박치기. 그게 하나 좋아. 사장님, 우리 이거 다 튀겼으니까 먹어봐요. 아이, 잡수지. 요즘 친구들이 뻥튀기에다가 뻥튀기 아이스크림으로 먹거든요.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먹냐면요. 오, 이렇게, 이렇게. 아, 야, 야. 아, 야. 야, 저 감자부터 핫도그 유명해. 아, 이거 진짜 대박. 아, 맛있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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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신다. 많이 덜. 아이스크림. 큰, 큰 거. 에다가.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와, 저거 진짜 괜찮다. 이렇게 해서. 크, 소리. 아이스크림을 많이 하면 더 맛있어요. 맛있겠다. 음. 괜찮아요? 오, 많이 덜이야. 크죠? 응. 많이 덜이야. 응, 많이 덜이야. 선생님, 제가 오늘 이거 여섯 봉지 튀겨가서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많은데, 이거. 아니에요. 또 레슨비가 또 있으니까. 이걸로 부족하지만. 너무 감사합니다, 오늘. 고마워요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장보가 왔더니 밤이 되었네. 어휴, 뭐야, 이거 또. 뭐를 저렇게 많이, 많이 사왔어. 꽤 무겁다. 아침에 왔던 여기.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어, 마음에 쏙 드는. 난 이런 거 처음에 보는 것 같아. 못이? 못 내? 뭐야? 바로 이곳. 대박. 대형 가마솔. 대박이다. 진짜 크다. 이야. 진짜 크다.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는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거의 뚜껑도. 뭐세요? 저 뚜껑 들기도 힘들 텐데, 저거. 너무 마음에 든다. 그쵸? 왜 이제야 왔네. 영혼의 단짝. 영혼의 단짝. 오늘은. 오늘은. 뭐든지 다. 튀겨버리겠어. 막 튀겨버리겠어. 역시 대형량. 대형량. 진짜. 뭐든지 다. 튀겨버리겠어. 뭐지? 못 내? 통오징어. 통오징어 튀김을 할 거니까. 통오징어. 오징어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. 이렇게. 귀여운 아담 사이즈. 뭐지? 뭐야? 다리가 20개네?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스타일. 이렇게. 오징어 두 마리. 와. 한 마리씩이나? 되게 솥이 크니까. 진짜 수영해도 돼요. 가마솥이 큰데. 조그마한 것처럼. 얼마나 쟤도 서운하겠어. 금방 끼겠다. 다 끼었습니다. 오. 야. 잠깐만. 저거 동에 널려있는 거 본 적 있는데. 네. 오주가 말려놓은 느낌이에요. 자. 이제 오주가 다 준비했고. 하면 양파가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. 카레 양파. 양파 꽃튀김을. 이 양파가 이제 튀겨지면서 쫙 벌려가지고. 꽃처럼. 레스토랑이 예쁘지 않아요? 페빙 레스토랑이? 이거 끝까지 잘리면 안 돼가지고. 젓가락 받쳐서 하는 거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쫙 벌려지는데 너무 예쁘다고. 안 맵게 하고 싶으면 30분? 아니면 좀 덜 맵게 하고 싶으면 15분. 이렇게 뿌려가지고 먼저. 치킨을. 치킨? 치킨까지? 치킨을. 튀겨보도록 하겠어요. 어머.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하면 토종닭인데. 토종닭으로 튀김으로 해요? 토종닭. 한 명 토종닭. 와 엄청 큰데? 예쁘지? 다 준비됐고. 튀겨볼게요. 떠오르나? 또 헛나서. 또 헛나서. 또 헛나서. 또 헛나서. 또 헛나서. 또 헛나서. 오른다, 오른다. 이제 익스. 과연 또 오를 것인가. 잘 된다. 떠올랐어, 떠올랐어. 잘 됐다. 양파꽃이 튀었습니다. 색깔 예쁘다. 오징어 들어갑니다. 오징어 맛있겠다. 오랜만에 소원풀이. 집에서는 못하지. 이건 못하죠, 못하죠. 마지막. 색이 진짜 크니까 떠오른다. 오징어가 기름 속에서 태어나지네. 저 오징어 튀김 진짜 맛있겠다. 빨간 해야되는데? 이걸로. 이건 뭐예요? 이게 다 안전을 위해서. 안전을 위해서. 아, 튀어져. 물이 있으니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공급드러워. 오이. 이거 인투다. 자, 드디어 메이킹. 튀겨보도록. 얘는 볼만하겠다. 이야... 두 마리. 두마리. 두 마리. 각이 튀겨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, 오이글 phr dob. 감아서 퉁다. 워어어어어어어